오는 10월부터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한 휴대전화 사용자도 이동통신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. 고시안은 우선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도록 했습니다.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고시안에는 단말기를 그대로 쓰는 소비자에게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습니다.